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2022년 1월 6일이죠. 오후 6시 장민호의 미니앨범 에세이가 발매됩니다. 정말 두근두근, 호근, 두근반, 세근반, 호근반 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없다.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함께 내일 확인하시죠. 그리고 발매 당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도 긴장되고 라이브 할 생각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새롭게 발매되는 저의 미니앨범인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다.